곧 경주 시작합니다. 1번 마 이하나 기수의 비치윈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5번, 9번, 1번, 12번, 3번, 7번, 6번 순으로 4코너를 선호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조로에 진입했습니다. 선도는 5번 마 조인건 기수의 리얼스텝입니다. 바깥쪽에서 9번 마 유승환 기수의 투하추활, 외곽에서 12번 마 장추혈 기수의 아이카의 걸음이 살아나고 안쪽에서 2마리 1번 마 비치윈과 3번 마 대동챔프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안쪽에는 5번 마 조인건 기수의 리얼스텝, 2위권과 거리차 3,4마 신호로 벌어져 있습니다. 1번 마 이하나 기수의 비치윈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. 5번, 1번, 2마리 갑선 가운데 바깥쪽에서 3번 마 하만식 기수의 대동챔프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선도는 안쪽 5번 마 조인건 기수의 리얼스텝입니다. 그 뒤를 1번 마 비치윈이 따릅니다. 5번, 1번, 3번, 3마리 갑선에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진 4경주, 5번 조인건 기수의 리얼스텝.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자리 한 번도 위협받지 않고 한수위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. 그 뒤로 1번 마 이하나 기수의 리얼스텝.